자 아들을 두셨고 세 분 가족이신데 우선 아들만 볼 것 같으면 우리 아들이 수다쟁이에요 수다쟁이 밝고 맑고 건강하고 수다스럽게 근데 공부 잘할 것 같진 않아요 공부에는 뜻이 없고 엉덩이는 가볍습니다 조금 부산스럽죠 애들은 건강하면 최고야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 같은 경우에는 밝고 맑고 건강하게 잘 자랄 걸로 보이고 근데 애가 태어날 때 선청적 귀가 한쪽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구성물결을 태워서 수술을 진급하게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엄마 입장에서는 귀 때문에 애가 의기소침해지고 안 좋게 클까봐 되게 밝고 건강한데 그런 거에 그렇게 생각이 없는 다행이네요 그게 너무 항상 마음에 걸려가지고요 전혀 그늘이 없어요 그러고 있어요 의기소침해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적극적인 아이예요 어디 모임이 가든 어딜 가든 굉장히 적극적이고 밝고 맑고 건강하고 지금은 아픈 데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요 잘 크고 있어요 애기 애기 잘 크고 있는데 부산스러워서 공부는 조금 어렵겠다 라는 거고 지금 두 분을 볼 것 같으면 남편분이 사주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예민한 면이 많아요 남편이 굉장히 예민해요 손톱 밑에 가시가 많이 아파야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얼굴 딱 대할 때 본인 되게 세다 그랬잖아요 네가 남자야 아 그래요? 네가 남자예요 아들은 누구 살아도 남편은 없어요 그럼 뭐야 남편도 아들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가 남자예요 넌 여자 아니에요 서글프지 여자는 의지하고 싶잖아 기대고 싶잖아 그래도 나도 여잔데 근데 기댈 곳이 어딨어? 맞습니다 기대기까지 뭐 친정에 아버지라고 있어? 아버지라고 내가 기댈 수 있냐고 안 돼요 원래 그랬어 너가 넌 니 아까린 니가 하고 살아야 했어 오 맞아요 누가 나한테 짐이나 안 되면 다행이야 나 혼자만 잘 살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야 근데 결혼할 때는 나도 이제 아버지 그늘은 없어도 부모 그늘은 없어도 그래도 남편 그늘이 생길 줄 알았지 근데 니가 3년이나 될까? 맞아요 결국엔 니가 또 치마를 벗어 던지고 남자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사주다 관상이 그래 관상이 너는 지지 않아 너는 역경이 오면 너는 역경이 오면 이겨내라 그래 당황하기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 어떻게 어떻게 발을 동동 구르기보다 지금부터 내가 뭘 해야 되지? 를 생각하는 아이야 그래서 그건 뭐냐 생활 능력이 있다 근데 반면에 우리 대주는 남편 되시는 분은 내가 좋을 때는 편안하지만 힘들 때는 그냥 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려야 한없이 맞아요 그게 힘들어요 의논공론이 안 돼요 그냥 어려우면 손 나버려요 그럼 제 말도 안 듣고 그냥 아무 생각하고 그건 뭐냐면 못난 게 굳이 또 달렸다고 남자라고 맞아요 맞아요 성격은 또 한 성격 해요 능력은 안 되면서 지 달린 것만 얘기해 능력은 안 되면서 근데 지금 보니까 이분 그 바깥 대주의 사주를 보면 이 신사주가 들어와 있어 신의 역마가 들어와 있어 신의 역마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생사 기복이 심해요 기복이서 이런 분하고 내가 그나마도 편탄하게 살려면 월급 받아야 되는데 자영업을 하시면 많이 힘들어요 그 좋은 건 잠깐이야 이런 분들은 시작할 때 반짝이에요 이사주는 그래서 몇 년 안 그래도 운발 끝난 것 같다고 제가 몇 번 얘기해 자영업 하시는 거야? 네 시작할 때 잠깐이에요 3년을 못 가요 이분이 내가 이번에 실패를 봤어 다시 재정비를 해서 다른 동네 가서 뭘 차린다 또 잠깐 좋아 속되게 오픈빨 잠깐 좋고요 계속 내리막이야 내가 이 자리에서 5년을 있으면 2년은 좋고 3년이 내리막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내리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리막이 심해진 건 2년이고 사실상 4년 운기부터 이분은 어렵다는 4년 전부터 어렵다는 거야 맞아요 그때부터 어렸어요 4년 전부터 그러니 20년이죠 지금은 24년이니까 20년부터는 어려움이 닥치는데 특히나 22년에는 더더욱 힘들다라는 거야 22년부터는 그래서 20년부터 어려움이 닥칠 땐 돈 땜을 하긴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벌던 것도 못 벌어야 되고 자꾸 돈이 손해가 나지만 이미 20년부터 20년 21년을 내가 손해를 잡고 나가고 금전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22년에는 새로운 어려움이 닥쳐야 되는데 근데 그건 뭐냐 건강상의 어려움 신체적인 어려움 그러니 몸이든 마음이든 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공항도 오고 허리도 나가고 무릎도 아프고 병원도 많이 가고 22년부터는 왜냐면 이 사람이 19년, 20년, 21년이 삼재예요 네, 삼재 근데 이 삼재때 삼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집안 상이 있었어요 그 시기에 친척분인가 두 분 돌아가셨어요 집안 상문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든 안 가든 누누히 얘기하지만 사촌 이내의 상문은 친가가 됐든 외가가 됐든 자, 결혼을 하면 시댁이 됐든 사촌 이내의 상문은 내가 안 좋을 수에는요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상은 들어와요 근데 이분 자체가 뭐가 있다 원래 기본적으로 신의 역마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의 역마 다시 말해 역마라는 건 불안정이거든요 그 신 조상으로 인해서 사주가 자꾸 기복을 탄다라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삼재때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삼재때 코로나도 쳤지 상문도 했지 그러니 이 사람은 20년부터 지진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금전적으로 사회적으로 두 손 두 발이 묶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크게 잃어버릴 게 없다 싶으면 가정도 깨져라 하고 몸도 깨져라 하고 그러니 지금 나한테 와 있는 24년도 이 시점에는 이 사람은 돈도 없고 몸도 진다는 얘기야 지금 상황이 그래요 막혀 다 막혔어요 집도 내놨는데 집도 안 나가 가기도 안 나가 그래서 이혼 수가 자꾸 들어오니 문제예요 이혼 생각이 말이 진짜 입 밖에 이만큼 나오게 생겼어요 어쩌다 한 번씩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애 때문에 애 때문에 애가 커서 애기가 어리고 애기가 또 아팠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또 안쓰럽고 또 열심히 일 가고 그래서 이 아이가 아니라면 너네는 지금 이제 삼재가 본인 삼재에 들어오고 있어요 올가을부터 돼지 뛴다 보니까 삼재가 들어오고 있고 또 뭐가 있냐 반안이라는 사를 깔고 있어요 반안 무언가 향후 미래적으로 내가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내 생각 내 환경 이런 것들에 변화를 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내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기다리고 얼러고 달래고 이렇게도 맞춰주고 저렇게도 맞춰줘도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애 때문에 애 때문에 애 때문에 또 저 못난 사람 나 없으면 그나마 너 어떻게 살까 욱 올라왔다가도 바치던 것이 올해부터는 네가 내 한계를 자꾸 시험하려고 덤비는구나 이런 식으로 왜? 나 하나만 잘 살 수 있어 근데 이 반안이라는 게 나를 기준으로 내가 편해지고 내가 잘 살라고 나를 자꾸 등 떠미는 기운이 생겨버리거든 그러니 내가 이쯤에서 그만둘까 내가 이 사람하고 무슨 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더 많이 찾아오는 시기에 와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삼재가 들어오는 판란이 있고 그 판란 이미 돈 땜 쳤어 건강은 나 대신 아들 치고 또 남편 치고 그러니 나한테 있어서 인간 판란 내가 현재 직장을 안 잡고 있으니까 인간 판란이 어디로 저 가장 안에 애하고 싸울 일은 없고 부부 간에 문제가 더 깊어지는 수다 그래서 이 아들만 아니라면 천하 없어도 너네는 2, 3년 안에 가정 깨진다 그런데 아들 때문에 네가 이 악물고 버티기는 하겠다 버티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있을 자리도 필요하고 일할 것도 필요해 그래서 자네 내가 처음에 보자마자 너한테 서방 없는데 서방이 있을 리가 없는데 아들은 있으니 있기는 있나 본데 너한테 아들이 있으니 서방이라고 허울은 있겠지만 넌 서방 없다? 네 너는 관상도 세지만 사주도 그래 제 사주가 세요? 응? 제 사주가 세요? 똑똑한 아이야 사실 내가 부모를 잘 만났으면 공무원 녹을 먹었어요 큰 회사에 가 있었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야 유년 시절이 불안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준비를 못해 사회에 나갈 준비를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만 지금이라도 네가 부동산 자격증을 따든지 아니면 주택관리사 자격증 뭐든지 간에 무언가 자격증을 따서 공무원으로 전향을 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 그래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너한테 너 관상이 서방이었고 졸라게 세 보이는데 너 이제 뭐 먹고 살래? 먹고 살 거 생각은 하고 왔어? 왜? 네 먹고 살게 국립 그것 때문에 왔거든 먹고 살 국립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내가 지금 막 생각이 너무 났는데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너 먹고 살 길 때문에 왔다고 맞아요 근데 그쪽으로 가세요 원래는 네가 내가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뒤늦었어도 지금 공무원 너무 많잖아요 알고 보면 그러한 공무원들을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증 시험을 보고 공무원 월급 받아라 월급 받아라 그리고 남편은 사실 아들만 아니면 버려야 되는 게 네 남편인데 네 아들 때문에 네 그럼 애한테는 잘해요 아들 때문에 잘할 때만 잘하지 집 빈또 놔봐 뭐 몸 불편하고 마음 불편해 봐 아주 사람을 달달달달달 이거는 큰아들이야 큰아들 아주 사람을 달달달달 안절부절 징징징징징 징징징징징 맞아요 징징대 징징대 그래갖고 달래기 바빠 어떤 때는 아들이 와서 달래 맞아요 아들도 아빠를 달래야 돼 하도 징징거려서 맞아요 어 자 됐고 너는 공무원 시험 빨리 빠르게 알아보세요 어느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네 사주는 원래 그쪽으로 가서 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자영업하신다 그랬죠 이 사람 앞으로 이번에 정리하고 나면 앞으로 자영업 할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안 한다고 월급이 작더라도 월급 받아 오시라 하세요 형님이라는 인테리어 뭐 됐고요 그냥 월급 받아 오시라 하세요 거기 가서 일을 배운대요 그것도 못하겠죠 얘가 누구 비유를 맞춰 힘든 일을 하겠어 비유 맞추는 일을 하겠어 맞아요 어 그냥 어디 공장 같은데 단순 노무지기 딱이에요 머리 안 쓰고 마음 안 쓰고 어 그런 거 하면은 최고 얘한테는 잘 맞아요 어 최고 잘 맞고 그리고 지금 어 이게 지금 운기가 안 끝났어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본인의 그 앞으로 한 4년간은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부부간의 갈등도 그렇고 음 그 앞으로 4년간이 좀 힘들어요 근데 시간은 지나가더라 그렇겠죠 어 시간은 지나가더라 뭐 이제 시작하는 거였으면 어 내가 이 잃기 전에 어 잃기 전에 찾아왔으면 앞으로 많은 것을 잃게 생겼으니 지금 무언가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미 맞을 거 다 맞았고 뺏길 거 다 뺏겼어 음 없어요 아무것도 진짜 지금 있는 집도 쫓겨나게 생겼는데 뭐 집도 지금 다 집관 있는 집도 쫓겨나게 생겼는데 이사를 가려고 계속 우리 신랑은 이사 가려고 하거든요 이사 가도 되나요 진주기 갔었어야죠 2년 전에 갔었어야죠 2년 전에 이사도 가고 2년 전에 가게도 내놨어야죠 2년 전에 다 했었어야 돼요 늦었어요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선택권이 없어 보따리 사서 도망가야 되는 형국이에요 집도 집에 이사도 그러니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을 골라서 흥정할 수 없다 사겠다는 사람 있으면 넘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 가게에는 중간에 한번 창고를 홀로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홀에 무슨 창고를 이렇게 덧댔다든지 무언가 구조적인 동선의 변화를 준 일이 있어요 가게 안에 저거 없을 때 했는지 모르고 저랑 일할 땐 안 했고 그냥 주방 가는 길 쪽에 뭐가 뿌셔져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이렇게 한번 수리는 한 건 알고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구조적인 뭔가 공간을 만들거나 공간을 없애거나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를 준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2년 좋기 2년 전이에요 그러면서 터의 동법이 너무 심하게 났다 지금은 내가 이제 이미 초과상관이 불태워진 형국에서 나를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손 써봐야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계약 만약에 권리금을 못 받을 형편이라면 만기 돼서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권리금이 아니라 나와야 돼 무조건 나와야 돼 나오고 이미 진 게임을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내가 단돈 100만 원 500만 원 연연하면 내가 나가서 다른 데서 다시 새 출발하는 그 기회비용마저도 손해가 돼요 안 그래도 저는 버리고 나오자 하는데 신랑이 못 버리더라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부부간의 다툼이 계속 생기는 거야 계속 생기는 거야 버리고 나와야 돼 답 없어요 내 소지품만 들고 보따리 써서 나오듯이 버리고 나와야 돼요 집 같은 경우에는 내가 흥정할 수 없어요 사겠다면 그냥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 무너진 상태에서 새로이 시작해라 둘 다 월급 받는 곳에 가라 아셨죠?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아 저 죄송합니다 딱 한 개만 더 저희 친정엄마가 너무 아프시거든요 요즘 그거는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 걸까요?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연세가 몇인데? 49년생이시거든요 원래는 47년생인데 호정은 49년생에 올라가고 계세요 원래가 47이라는 거잖아요 네 47이 됐던 49가 됐던 값진 연애는요 만약에 4구라면 고비를 넘기실 거고 47이라면 고비를 못 넘기실 겁니다 1년 남짓 실제 생일 실제 태어난 날로 하시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여든을 보기가 어려우실 것 같네요 실제 생일로 하면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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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